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역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은입니다. 모색은 한자언데 뜻이 어스레한 빛을 담은 그런 가을 느낌을 나타내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자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모색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저희 공방에서는 수강도 하고 있고 클래스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 그리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학교나 기관 같은 곳에 외부 출방도 나가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사람들이 접하기가 힘든 종목인데 저희 공방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것저것 만지고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리 문화예술제 즐겁게 즐기시고 금전구대에 있는 모색 도자기 공방 수강도 할 겸 그릇도 한번 보실 겸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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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